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액션! 어디? 어디 있어? 마저해! 아! 아! 내가 한 번만 봐. 자, 오케이. 뭐야? 너 기억이 안 나. 어느 날 깨어나면 낯선 세상이었어. 나한테 괴물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난 인간이었어. 사람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괴물은 아니잖아. 죽여봐. 끝까지 살아서. 죽여버릴거야. 루카 더비디 2월 1일 첫 방송. 하이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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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킹!